1분 1초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 저기 시계만을 위 올라타 잠깐씩 그대가 더 가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프라이대를 아실 거라고 정말 생각 못했어요 아직도 못 생각했고 여러분이 모두 다 알아보는 프라이대의 노래 그래서 저는 알았는데 다음에 올 때는 프라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준비한 이 노래 다음에는 꼭 준비한 이 노래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한 앵콜 곡을 부를게요 제가 준비한 앵콜 곡을 부를게요 지금 제가 준비한 앵콜 곡을 부를게요 제가 준비한 앵콜 곡을 부를게요 만약에 프라이대의 친구를 부를 부를게요 만약에 프라이대의 친구를 부를 부를 부를게요 그럼 여러분이 같이 부를게요 라인덱 어차피 우아 incarcerated 네가놀나 손벌가 내려오나 머리미로 강작이 말도 없이 내려오네 세wiek bar koska 바람물도 흐르다 바보는 초보였다 지난 일에 아직도 널 믿고 남았네 웃음 없이 향기 걸릴 것만 같아 이 길이 너에게도 가둘 수 있는 길이면 젖어도 좋은데 어린이 그라우 어린이 그라우 사랑도 널 알아보라 어린이 그라우 어린이 그라우 사랑과 빛바울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젖어버린 웃음 어린이 그라우 어린이 그라우 사랑과 빛바울 그리고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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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고 서 있는 너를 보내고 천재을 입고 간다 어빙노 어빙노 사랑은 저의 사랑으로 나 어빙노 어빙노 사랑은 저의 바울처럼 모두가 너밖에 잊어버리고 천재을 입고 아파하는 날이 난 저의 바울까요 쉽게 내쳐봐 야속했던 날이로 땅이 던져 버렸을 미련이 흘리지마 아 아직도 내가 있다 넌 그냥 내가 있다 넌 저의 말로 내 영향을 마신다 어빙노 어빙노 사랑은 저의 사랑으로 나 어빙노 어빙노 바람들과 내 영향을 마신다 천재을 입고 간다 저의 사랑으로 나 어빙노 어빙노 저의 사랑으로 나 저의 사랑으로 나 저의 사랑으로 나 이런 걸 아이아이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 아야오! 아야오! 이 노래는 마지막으로 노래가 됐습니다 너 왜 Couldn't을え? 내가 자신의 자신의 자신을 잘 알고 그런데 이 노래는 여러분은 정말 자신을 잘 알고 싶습니다 요? 한국을 더 부를까요? 목소리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마지막 곡으로 한국을 부르고 그리고 제가 미아를 부를 했었는데 미아는 정말 마지막 곡을 부르고 하지만 저도 생각했고 이 곡을 부르고 마지막 곡으로 미아는 너무 슬프잖아요 사실 미아는 마지막 곡을 부르고 마지막 곡을 부르고 너무 슬픈 네 그래서 그냥 신나는 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을 때 행복한 곡을 준비했을 때 자 이제 불안한 곡을 부르고 오케이 제가 한잔을 한잔 아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아 마지막 곡 전에 인사하고 인사해야죠 엄청 조용해서 그 지체내 어떤 사랑을 통해 다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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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1시간 할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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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근에 한국akk을 으로 오기 전 Then 제가 제일 볼 때는 아닌가 이 곡이었던 곡에서부터 너무 너무 깜짝 놀랐고요 여기 동행인 행가도 굉장히 놀라umed 그리고 지금 2시간 정도 하는 공연 동안 저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관객분들 얼굴을 쳐다보는 게 습관인데 그래서 우리 런거 종계 인천에 올해의 때로 전국 여자분과 함께 다해주는 군종계 민희는 지금도 오프닝과 같은 그런 밝은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런거 종계 인천에 그 런거 종계 인천에 그래서 그 에너지에 정말 가장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런거 종계의 에너지가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광동화를 못하는 게 너무 지금 한참하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하는 거에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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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떨지 않나 보통 이제 아름다운 애들도 있으면서 한 번씩 우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이 고생은 이 시간에 또 함께 저는 눈물이 없어요 어제는 뭐 눈물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강한 여자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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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여자분이네 네 앞으로도 이런 강한 모습으로 밝은 에너지를 굉장히 강한 여자분에게 한국에서까지 홍콩 한국에서 홍콩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더 에너지 넘치게 노래하고 연기하고 방송할게요 таких 강한 여자분 then 조만간 우리 다시 만나려고 계약하며 오늘은 아주 출발 여기서会연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몽 정말 installing 여러분을 만드셀 하여 오늘의 이도야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은 정말 좋은것 같아요 오늘딸 이 곡은 이날은 모두 같이 총을 잘했을 때 그때 한번 또 있을까요? 저도zone거 1집?' 같이 그러십니까요 그때 모두 인사 드릴게요 저는 2집에서 정말 bye bye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너를 extensive 면적 motor 너를 들 때 후들을Z 고?", 나뉠ăng? 내게 시작할까? 봉zeitale 의 힘을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서 눈들어 그르지 못하게 관찍을 돌아 내게로 바깥지 선물하지 오늘의 모든 날짜 하나로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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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해 투덜한 오마이 나간 오마이 오마이 투덜한 바깥 피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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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 내 맘에 늦춰 내 맘에 어떤 맘처럼 돌아올까 그냥 말하자고 예리해라 눈물이 좋아서 웃는다 그래서 어떻게 또 잠잘붙어 내게 외부지 상관을 할지 너만의 모든 맘처럼 한눈 위로 한번더 어떤 맘에 mastering 볼받아 내 늦춰 마 설렘의 눈까지 좋아해 주의 내 눈까지 믿을 수 없는 입도 눈물은 나은 밤에 참 웃어 니 옆에만 좋아해 주의 눈까지 내 눈을 그러지 두근도 너의 눈까지 전주 못해 서로 하는 빌어 한 분 더 후원할 수 없는 날 어쩌면 가시운 날 너로 그만 난 그냥 오바가 저녁들 고맙습니다.